아빠가 그렇게 세게 혼내신 적은 정말 난생 태어나서 처음이에요. 그러니까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애랑 좀 놀아줘야 되고 집사람도 좀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쉬고 싶은 시간 정말 나만의 시간 온전히 나만의 시간 그런 시간이 진짜 간절해요. 그걸 토요일 일요일에 딱 틈이 날 때 하는데 보통은 아내가 애들 다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. 그 시간에는 나 쉬게 해주려고 근데 밖에 나가기가 여의치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할머니 한 번 문 열어가지고 자나 이라고 한 번을 보고 도운이 한 번씩 들어오고 또 승훈이도 막 느닷없이 승훈이는 놓고도 없어 그냥 훅 하고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이렇게 모시면 너무 짜증이 나는데 한 번은 이제 도운이가 계속 그렇게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아빠 아직 한 시간 안 됐어? 이러면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소리를 막 버럭 질렀던 적이 있는데 아빠가 그래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도운이야 알지? 알아요. 아빠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빨리 피곤해지시는 거잖아요. 나이 얘기는 왜? 정확하다. 기초대사랑이 떨어져서 그래 아빠가. 다 이해하겠는데요. 엄마가 TV도 못 보게 하고 컴퓨터도 못 하게 하는데 아빠가 악기도 못 한 줄 하게 하면 전 뭐하고 놀아요? 그럴 때는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하면 좋잖아. 아빠 전 그때 숙제하고 공부하면 저도 머리가 아파져요. 알았다. 아주 명언입니다. 아빠가 쉬고 싶은데 아이는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. 오늘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. 애들이 크면 사실 아빠들이 자기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어릴 때의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. 자기 시간 갖기로. 그래요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통나무 집은 뭡니까? 은세야. 은세야. 저번에 저희 아빠가 통나무 집을 짓고 계셨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다 완성이 됐는데요. 저희 아빠가 요새 통나무 집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요. 어쩔 땐 저보다 통나무 집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섭섭해요. 언제 그렇게 섭섭했어요? 사람들이 저한테 어머 은세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귀엽니? 라고 칭찬을 해주면요. 저희 아빠는 옆에서 아 얘가 뭘 잘해 이러시거든요. 근데 통나무 집 얘기만 나오면요. 저희 아빠는 한 시간 넘게도 자랑을 하세요. 은경아 아저씨 저번에도 저희 아빠가 엄청 자랑하셨죠. 통나무 집을 저한테 엄청 자랑을 하셔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. 아 그래요. 도룡까지 가서 그 집을 가봤는데 좋긴 정말 좋죠. 그냥 앞에 바다가 쫙 도룡 앞바다가 수평선이 보이고 와 별쟁이네요. 통나무가 이런 아름드리 통나무로 하나가 근데요 집은 집일 뿐이죠. 근데 딸보다 소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저번에도 은율이가 놀라셨을 때도요. 제가 통나무 집 문턱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저희 아빠가 야 김은서 문지방 부셔서 조심해서 다녀. 이렇게 말했어요. 제가 그냥 마당 통나무에 잠시 앉았을 뿐인데 저희 아빠가 야야야 김은서 너 그게 어떤 통나무인데 거기에다 엉덩이를 들이면 땅바닥에 앉아 이래서 되게 엄청 화나서요. 그래서 제가 아빠 안 볼 때 일부러 막 발로 통나무 밟고요. 아이스크림 돌렸어요. 아이스크림 돌렸어요. 그게 아니고 그 한 영경 씨는 보셨지만 원목이 한 이만해요. 그 이런 원목을 제가 반으로 잘랐어요. 반으로 자른 걸로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벌써 막 그 색깔부터 시작해서 향이 너무 좋잖아요. 그런데 그 통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강아지 눈도 안 든 거 거기다 강아지 통나무 거기 식탁에 올려놓고 맨발 벗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춤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랬죠. 너는 두 번 다시 저기에 접근 금지다. 그러니까 그 식탁에서 못 놀게 하니까 이제 안에 통나무로 들어가는데 이제 문지방이 절대 거기를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 못 밟겠잖아요. 복 나간다고. 그렇죠. 예사로 밟고 다니는 거예요. 이게 물론 한 300년 밟아도 닳지도 않겠지만 밟고 다니니까 아깝잖아요. 그래서 나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. 내가 그렇게 밟고 다닌다 너 넘어지면 큰일 난다. 그래도 은서야 그게 아무리 뭐 그 통나무집이 좋다고 해도 은서가 최고지. 은서가 더 소중하지. 지금 통나무 자랑만 계속했는데 은서 자랑도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... 은서 자랑인데 왜? 딱 딱 은서 자랑은 딱 하나야. 잘 먹고 잘 논다. 뭐 최고의 어린이. 내가 볼 때는. 통나무집 자랑. 통나무집은 어때요? 통나무집 자랑. 아 그 제가 이 통나무집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딱 공통적이에요. 그 나무는 어디서 가져오느냐. 또 여기서不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